린자 린자 아빠 봐봐. 여기 봐봐. 아빠 봐봐. 이분 너 머리 묶고 있어. 정말 머리 묶고 있어? 네. 너 머리 묶으면 어디까지? 머리카락 좋은 말 했네. 자 이제 어깨 올려줄게. 아빠 봐주세요. 여기 봐. 아빠를 봐야 햄터가 올라갈 수 있어. 잘한다. 햄터가 언급함하게 있네. 느껴져? 자 내려줄게. 펑션 해주자. 아니야. 어떻게 만들지? 기분 좋아해줄게. 아빠 옆으로 와. 하지마. 아빠 옆으로 와. 하늘 이리 와 아빠 옆으로 와. 한정도 있잖아.